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 선생님, 제가 개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파운데이션 그리고 킥오프라는 강의가 있던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강의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일단 선생님의 2025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전체 커리큘럼 영상은 오늘이 얘들아 11월 말, 이제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커리큘럼 영상은 전부 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선생님, 제가 파데라는 강의와 킥오프라는 강의 무슨 강의를 먼저 들어야 되고 둘의 차이가 무엇이죠?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먼저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 강의를 먼저 수강해야겠다. 이 부분으로서 시작하면 되겠다. 둘의 차이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파운데이션, 말 그대로 우리가 수능 수학을 완전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 뭔가 내가 대략적으로 공부한 것 같기는 한데 처음처럼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2, 3점짜리도 종종 막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공식이 가끔은 까먹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당연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파운데이션 될 거고요. 두 번째, 킥오프. 수능 유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뭔가 우리가 파편화된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공식들을 얼핏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에 적용하는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 킥오프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처럼 공부하는 강의가 파운데이션. 수능 유형의 시작, 킥오프라는 대략적인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와 수강 대상이 어떻게 다르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는요. 정말로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다 파대로 시작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파운데이션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얘들아, 이 강의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이런 수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고 이런 공식들은 이렇게 유도가 된단다. 그리고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증명들을 전부 다 해드리고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는 연습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기출문제 2, 3점짜리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전부 다 보여드리는 강의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파대의 수강 대상은요. 진짜로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공부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까먹었어. 그래서 조금은 컴팩트하기 필요한 모든 공식들과 개념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 파대로 시작하시면 된다. 알았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는 킥오프, 수능 유형의 시작은요. 말 그대로 얘들아,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다만 얘들아, 우리가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단순히 공식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스스로 경험해 보셔야 되고 그 경험을 위해서 선생님이 수능에 필요한 최적화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내신 대비할 때 뭔가 유형별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있는 내신 대비 문제집들을 풀려고 하니까 야, 이런 게 수능에 나오나? 너무 내신스러운 문제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종종 느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 다 빼고 실제로 수능에 필요한 모든 유형들을 다 담아놓았고 이 킥오프의 가장 큰 장점은 얘들아, 김기현이 너희들에게 직접 강의를 해드린다는 거. 아, 김기현의 관점으로 앞에서 배운 파데, 그리고 뒤쪽에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 가장 시그니처 강의인 아이디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로 파데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다 풀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수능 수학을 처음 공부한다 싶으면 파데로 시작하면 되고 선생님 제가 기본 공식들은 알고 있는데 조금은 빠르게 여러 유형별 문제를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킥오프로 시작하시면 되겠고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하게도 두 개를 병행하는 걸 선생님은 원래 더 추천하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신문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이제 어? 누구지? 생각해 보니까 김기현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대학생 때 신문에 기고했던, 투고했던, 뭔가 선생님이 썼던 기사 중 하나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수능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대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능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지. 끊임없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 중요하지.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얘들아, 당연히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일단 달리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걷기 위해서는 일단 일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얘들아, 애기 때 생각하시면 돼? 애기 때 생각하면 뭔가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고 걸음마를 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와 강좌는 우리가 걸음마를 떼는 강좌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이렇게 일어서야 돼. 이렇게 일어선 다음에 이렇게 걸을 수 있단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가 파운데이션 파데야. 그럼 이제 내가 잠깐 걸을 수 있어. 그럼 이제 그 걸음마를 떼서 조금 빠르게 걸을 수도 있고, 느리게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가 그 다음 킥오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당연히 킥오프를 하기 전에 파데에 해당하는 기본 공식과 기념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파데와 킥오프를 함께 공부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수능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가장 시작 단계. 걸음마와 걷는 단계. 그게 파데와 킥오프의 기본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요. 이 당시 기사를 쓸 때 야, 김기현이 이렇게 이 PPT에 이걸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제 김기현이고요. 이제 두 번째, 과목 및 교재 구성. 그리고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파데와 킥오프 전부 다 수원수트, 미적화통 전부 다 들어있는 과정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교재 구성인데 이 문제들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얘들아,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러한 공식들, 용어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 문제들을 직접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인 계산 연습 문제. 얘들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기본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산 연습 문제. 얘들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문제들만 다루는 건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기출문제까지 다루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 문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2,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을 직접 풀면서 얘들아, 이런 기본 공식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다 풀어낼 수 있단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알았죠?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킥오프요. 킥오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공식들을 빠르게 컴팩트하게 정리는 해드릴 거야. 다만, 이런 공식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 그런 걸 파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조금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상기시키자라는 것들을 통해서 개념들을 쭉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킥오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수능 유형의 시작.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형별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라고.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와 단원 마무리,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얘들아, 이렇게 배웠던 여러 가지 공식들과 개념들이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게다가 이 필수 예제 아래에 또다시 이다실 비슷한 문제들을 넣어놓음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도 구성해놨고요. 본 교재뿐만 아니라 워크북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에서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잖아. 그럼 이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워크북에 똑같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수원, 수트, 확통, 미적 전부 다 300문항 이상 정도가 들어있고 본 교재에도 거의 한 250문제에서 300문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과목별로 킥오프를 통해서 600문제 정도씩의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킥오프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걸 조금 이제 수학적인 얘기로 한 가지 예시만 살짝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수로그 함수를 배운다라고 생각해볼까? 실제로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면 조금 이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이제 파데와 킥오프에 이제 조금 대입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파데에서는요. 얘들아,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아, 여기는 x 아래에 직접 몇 가지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이 정도의 경향성을 따르네. 그러니까 a값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값 1보다 작으면 a값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이 정도로서 그래프 기형이 그려지고 이 그래프가 아, 점근선을 갖고 정점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그래프를 적절히 평행 이동함으로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게 파운데이션이야.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샘, 킥오프는 뭐죠? 킥오프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파운데이션에서 이 정도 그림 그렸지? 그런데 킥오프에서는 얘들아, 여기는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직선이 하나 또다시 주어지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있겠다. 그럼 이 교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어떤 값들을 계산해봐? 라는 식으로 주어졌을 때 풀어내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보여드리는 과정이 킥오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파데에서는 그 각각의 하나하나 하나의 여러 가지 성질들과 개형들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킥오프는요. 거기 있는 그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와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배우도록 할 거야. 알았지? 그런데 이건 이후 과정이기는 하지만 파데킥오프를 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수능 개념을 배우는 아이디어 강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유형들이 여러 개 섞이게 될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 지수함수 하나 주어졌다. 그런데 이 지수함수가 적절히 평행이동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적절히 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해서 역함수를 만들어봤어. 그런데 여기에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들이 다 주어졌을 때 이놈 가지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봐. 라는 게 아이디어야.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4점짜리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정도 관계식을 너희들이 스스로 아,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연습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이런 관계를 연습하려면 일단 이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만 주어졌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놈을 관찰하려면 이들 사이의 각각을 봤을 때 아, 이놈이 이런 성질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죠. 알았죠? 그래서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유형과 각각의 성질들을 배우는 과정이 파데와 킥오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파데를 공부하면서 유형별 문제, 킥오프를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기본 개념들은 다 아는데 조금은 빠르게 유형별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킥오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데와 킥오프의 각각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각 강의 OT 영상에서 말씀드려놨죠. 그리고 킥오프에서도, 킥오프 OT 영상에서도 선생님, 제가 파데와 킥오프를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까지 다 있으니까요. 수강 가이드에 대해서는 각 강의 OT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파데와 킥오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고민할 시간에 시작하셔야 된다. 일단 얘들아, 수능은 마라톤이라고 했잖아. 마라톤을 내가 뛰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일단 뛰어봐야지. 일단 시작해야지. 일단 시작해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이거니까 여기부터 차근차근 내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주변 친구들이 다 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뛰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난 아직 걸음마도 못됐을 수도 있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잘 한번 인식해 보시고 내가 걸음마부터 시작해야겠다. 또는 걷기부터 시작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지금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당연하게도 많이 남아있죠. 아직 2024년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라는 건 어불성설이야 얘들아. 지금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내년에 우리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정말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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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